자막제공자 이걸 60초 안에 넣어야 된다고? 이걸 농구는 한 번에 넣으면 안 돼요 바운딩을 해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튕겨나고 있네요 어쨌든 성공만 하시면 되니까 알아서 센스있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시계! 어 잠깐만요 순서는 용하씨 종현씨 정신씨 민혁씨 마지막으로 조시계 스타트 저 잠시만요 하나 둘 안 돼 안 돼 형 저희 못하는 거 아니에요? 나 안 튀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심장하게 친절하게 네 진짜 못하는데? 이거 어떡할래? 하나 인정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중 둘 오케이! 투어 5개 추석을 맞이해서 또 끝났어요?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미안해 얘들아 우리 첫 번째는 실패인데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기차 타도 될까요? 민혁씨가 재기 투어를 혹시 용하씨가 가능할까요? 형이 용하야 내가 투어 갈게 아 그럴까요? 용하야 농구 잘하니까 농구를 용하씨가 하고 투어를 종현씨 한 번 더? 한 번 더 해주시는거에요? 세번까지 있어요 전 민혁이를 차면 안되나요? 총시계 스타트! 농구부터 시작하구요 우리 용하씨가 지금 용하씨가 너무 잘하잖아 오케이! 자 우리 종현씨 옆에서 우리 조원작가가 도와주고 있구요 하나 성공했구요 두개만 더 넣으면 되요 하나 둘 어 시간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민혁씨 재기 되겠다 하나 어 이게 어렵네 재기차기가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자 정신씨 꽃게 꽃게 자 문어 가오리 문어 끝났어요 자 아이고 아쉽네요 한번만 더 바꿀까요? 한번만 더요? 예 제가 재기를 차겠습니다 안돼 재기신자 어려워요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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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상태 그대로 예 농구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용하오빠가 진정한 씨앤블루의 구멍입니다 김경환씨가 59네요 59 자 초시계 스타트 아 이거 어렵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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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둘 오케이 오케이 심각하게 민혁아 셋 셋 됐다 오케이 자 시간 많아요 이제 자 꽃게, 문어, 가오리 좀 쉬면 잘하면 돼요 자 꽃게 하나 성공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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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초 남았죠? 20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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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잘했는데 까오리 오케이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뇨 저희 노래를 다 들려줄 수 있는 기회인데요 神 독한 천천히 감사합니다.